안녕하세요 웹질 1.0 튜토리얼 다섯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쉐이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쉐이더 GLES 쉐이더 버전 1.0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쉐이더 프로그램을 지금 헬로트라이 앵글에서 우리가 봤던 간단한 프로그램을 두 세트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을 스위칭하는 쉐이더 프로그램을 스위칭하는 방법까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먼저 헬로트라이 앵글 코드를 해서 시작해서 헬로트라이 앵글 코드를 복제를 할 거니까 그 코드를 다운로드해서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쉐이더 버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픈 GL 쉐이더와 오픈 GL ES 쉐이더를 구분해서 설명드려야 됩니다. 오픈 GL은 2004년부터 시작했고 계속해서 쉐이딩 랭기지들이 표준화 되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 처음 1.10이라는 게 오픈 GL이 2.0에 도입됐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버전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샵 버전 해가지고 프로그램 앞에 C의 프리프로세서로 선언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1.10, 1.20, 1.30, 1.40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를 했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오픈 GL 4.6에 들어가는 4.60 버전의 GL 쉐이딩 랭기지 버전이 있습니다. 오픈 GL ES는 아시다시피 오픈 GL 기능을 일부를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변경을 해서 인베지 시스템으로 만든 것이 오픈 GL ES죠. 그래서 쉐이딩 랭기지도 일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픈 GL ES 2.0의 경우에는 쉐이딩 랭기지 1.00 버전을 씁니다. 오픈 GL ES 2.1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1.00 쉐이딩 랭기지를 씁니다. 그래서 프리프로세서에서는 버전 1.00 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픈 GL ES 3.0이죠. 오픈 GL ES 3.0의 경우에는 GL SL 쉐이딩 랭기지 ES 3.0을 씁니다. 그래서 프리프로세서에는 샵 버전 3.0하고 3.0부터 뒤에다 ES라고 같이 함께 써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 웹 GL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버전 번호가 하나 작죠. 오픈 GL ES 2.0은 웹 GL 1.0이고 오픈 GL ES 3.0은 웹 GL 2.0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연관된 쉐이딩 랭기지는 1.0과 3.0이 되겠습니다. 오픈 GL ES 3.0에서 쓴 쉐이딩 랭기지는 GL 쉐이딩 3.0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에 관련된 것은 저는 지금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쉐이딩 랭기지를 먼저 배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Open GL SL은 쉐이딩 랭기지는 C, C++ 비슷한 언어입니다.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C하고도 어떨 때 보면 C하고도 비슷하고요. 어떨 때 보면 C++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C++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가 C 언어오나 C++ 언어에서 쓸 수 있는 포인터나 이런 것들 기능들은 쉐이딩 랭기지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쉐이딩 랭기지는 기본적으로 병렬 처리를 위한 랭기지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병렬 처리를 위한 랭기지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NVIDIA의 Tegrap4GPU를 여기다 그림을 붙였습니다. Tegrap4GPU를 보시면 여기 버텍스 프로세서라고 하는 게 여기 6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하나, 둘, 이렇게 6개가 붙어있죠. 그런데 보면 여기 4개의 점이 있죠. 이 4개의 점은 뭐냐면 4개의 곱셈을 해서 이 4개의 곱셈된 결과물을 더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예요. 어? 왜 4개의 곱셈을 동시에 하나 생각해 보시면 버텍스 쉐이더에서 주로 하는 일이 행렬과 벡터의 곱셈이죠. 그러니까 행렬과 벡터의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렬의 4개의 컬럼과 벡터의 4개의 롤을 곱셈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곱셈을 동시에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병렬로 하기 위해서 저렇게 아키텍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들이 프로세서가 6개가 있어요. 그 6개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버텍스가 예를 들면 600개가 들어온다고 가정해봅시다. 600개가 들어왔는데 600개의 버텍스가 들어오면 이 테그라퍼에서는 100개씩 나눠가지고 처리를 해요. 그런데 처리를 하는데 이 6개의 프로세서가 다른 기능을 하느냐? 아닙니다. 똑같은 버텍스 쉐이더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똑같이 실행하고 있어요. 다만 나눠가진 버텍스만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병렬체를 뭐라고 합니까?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데이터만 다른 것 이런 병렬처리 기법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병렬처리를 하게 되니까 기능적으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잠시 살펴보면 하나의 버텍스에 대해서 한 번에 하나의 버텍스에 대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버텍스 열역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병렬적으로 일어나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 불가능하냐면 그렇죠? 뭘 할 수가 없냐면 버텍스 열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계산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각형이 있죠? 우리는 지금 보통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버텍스 쉐이더 입장에서는 이 버텍스를 처리할 때 이 삼각형을 구성하는 이 버텍스와 이 버텍스 인근한 이 버텍스 두 개에 대한 정보를 어트리피트를 알고 있으면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이 버텍스가 여기보다 높이가 낮구나 높구나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버텍스 하나가 버텍스 하나에 대해서만 처리를 한다고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버텍스 프로 쉐이더가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냐면 웹GL2, 오픈GL ES3, 쉐이딩맹기지 3 버전에 가면 이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근한 버텍스와 연결된 계산들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그먼트 프로세서를 볼게요. 프레그먼트 프로세서를 보니까 이렇게 여기서는 4개의 큰 모듈이 있네요. 4개의 프레그먼트 프로세서가 있는데 이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레그먼트 단위로 프로세싱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프레그먼트 프로세싱 프레그먼트 쉐이더에서 하는 일 중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좀 몇 가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프레그먼트의 위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아, 이 삼각형 프레그먼트를 약간 밑으로 내려있지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프레그먼트 쉐이더의 아웃풋이 뭐냐면 GL, 프레그 칼라죠. 프레그먼트 칼라만 정할 수 있지 실제로는 아웃풋으로 나오는 건 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 Depth 정보도 업데이트되고 물론 스테인실 버퍼도 업데이트될 수 있고 그 버퍼에 저장된 내용을 버퍼에 저장된 내용을 다른 결과물으로 인풋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뒤에 있죠. 프레임 버퍼를 드로잉 버퍼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랜더 버퍼라는 걸 따로 버퍼를 만들어서 그 프레임 버퍼에 그려진 프레임 버퍼를 텍스처나 이런 것으로 다시 입력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웃풋은 기본적으로 프레그먼트 하나하나 단위로 업데이트가 돼서 결국 그려지는 프레임 버퍼에 블렌딩돼서 저장되는 것이 궁극적인 결과가 아웃풋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버텍스 쉐이더하고 마찬가지로 프레그먼트 쉐이더도 인근에 있는 예를 들면 근처에 있는 프레그먼트 관련된 억세스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는데 두 개의 트랭양글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럼 프레그먼트가 두 개 생겼겠죠. 삼각형 하나, 삼각형 둘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삼각형 프레그먼트 프로세싱 할 때는 전혀 오른쪽 오른쪽 프레그먼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레그먼트 각각 단위로 따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로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병렬처리를 처리하는데 옆에 데이터를 가져다 쓰면 그렇죠? 이게 어디까지 그러면 옆에가 어디까지 해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그걸 규정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데이터에 리런던시가 생기고 설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차기 버전으로 넘기고 오픈GL ES 2.0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버텍스 쉐이더나 프레그먼트 쉐이더에서 이런 기능들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퀵 레퍼런스에서 제가 그냥 스냅샷을 잘라왔습니다. 너무 길어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무슨 명령이 있는지 대충 볼게요. 퀵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테치 쉐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오픈GL ES나 오픈GL 또는 벌칸 공부할 때 굉장히 헷갈렸던 게 이거예요. 어테치, 바인드 이런 명령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테치와 바인드는 말은 비슷하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는 첨부고 하나는 연결인데 특히 어테치에 대해 주로 쓰이는 거는 쉐이더 프로그램입니다. 쉐이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쉐이더를 여기다가 붙이고 첨부하고 여기다 첨부하고 보통 예를 들면 오픈GL ES 2.0의 경우에는 쉐이더가 두 개 필요해요. 하나는 프라그먼트 쉐이더 하나는 버텍스 쉐이더 두 개가 필요하죠. 오픈GL ES 3.0에 가면 쉐이더가 몇 가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쉐이더 프로그램들을 프로그램 묶어서 하나로 만들 때 이걸 이제 어테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테치 쉐이더 해가지고 프로그램에다가 프라그먼트 쉐이더 버텍스 쉐이더를 넣는 작업을 어테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픈GL 명령 중에 바인드라고 붙어있는 건 뭐냐면 이제 쓰기 위해서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특히 어떤 일이 많이 발생하냐면 현재 컨텍스트죠. 컨텍스트에 무엇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이 프로그램을 이 데이터를 쓸 거야 라고 할 때마다 바인드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단계가 바인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어요. 그래서 바인드 명령 하나 볼까요? 여기 보면 바인드 어트리뷰트 로케이션 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쉐이더 프로그램에 있는 어떤 어트리뷰트를 쓰고 싶은데 그 어트리뷰트가 예를 들면 어트리뷰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칼라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지난번 삼각형을 색깔로 그릴 때는 마이 칼라 마이 버텍스가 있었잖아요. 버텍스의 포지션이 있고 버텍스의 칼라 인퍼메이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간단한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이 하나이고 쉐이더가 어트리뷰트가 두 개가 있으면 0번, 1번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요. 그런데 우리가 어? 나 지금 마이 칼라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는 다른 번호를 쓰고 싶어. 그럴 때는 나 6번을 쓰고 싶어. 바인드 어트리뷰트 로케이션 하면 그 예를 들면 요기 이제 스트링 네임에다 여기다가 마이 버텍스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쓴 다음에 마이 버텍스를 6번에다 쓰고 싶어. 그러면 6번에 바인딩이 됩니다. 그래서 6번을 억세스하면 마이 버텍스 어트리뷰트를 억세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웹젤 앱이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프로그램 봤더니 이제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이 있고 크리에이트 쉐이더가 있고 그 다음에 딜리트 프로그램이 있고 딜리트 쉐이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테치 쉐이더가 있으니까 디테치 쉐이더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쭉 보시면 아하 그 다음에 컴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쉐이더 프로그램이 있으면 쉐이더 프로그램을 크리에이트하고 프로그램을 크리에이트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쉐이더 프로그램 버텍스 쉐이더를 프레몬 쉐이더를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바인드하고 그 다음에 어테치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뭘 하냐면 이제 유스를 합니다. 요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파라메타 해가지고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볼 수 있는 파라메타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컴파일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어테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 다음에 쉐이더가 붙어있는 쉐이더가 어떤 쉐이더가 어테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이 get 프로그램 파라메타라고 하는 API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get 프로그래밍 인포 로그 하면 네 그러면 이제 로그 파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쉐이더 프로그램을 get을 하면 거기 프로그램에서 쉐이더를 get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쉐이더에 대한 로그 인포를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쉐이더의 소스 코드를 가져오는 기능도 있습니다. get 쉐이더 소스 하면 소스 코드를 가져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게 프로그램이냐 뭐 이렇게 해갖고 트루 펄스로 이제 쿼리하는 것도 있고요. 링크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우리 컴파일러 시간에 배웠죠. 컴파일러 시간에 보통 어떤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있으면 오브젝트 만들고 그 다음에 링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그것처럼 링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쉐이더 소스 코드 소스 코드를 정의할 땐 소스 코드다 이렇게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유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쓸 거야 라고 할 때 선언하면 유스 프로그램 하면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픈젤 ES 2.0 에서는 버텍스 쉐이더 프로그램원 쉐이더가 유스 프로그램 명령을 만나면 프로그램이 각각의 버텍스 프로세서 쉐이더 프레그먼트 프로세서 들어가서 유스 프로그램 하는 순간 버텍스를 기다리면서 실행을 준비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실행은 언제 될까요? 네 gl. drawElement drawAway 명령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실행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지금 정상적인 상태인지 보는 명령은 Validate Program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체크를 하면 네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Valid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쉐이딩랭귀지 1에서는 이 순서대로 네 이 순서대로 만듭니다. 먼저 소스 코드를 스트링 웹 자바스크립트의 스트링 형태로 만들어서 스트링 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가 크리에이트 쉐이더를 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쉐이더 한 다음에 그 쉐이더 쉐이더의 소스 코드를 소스 코드를 네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어떤 명령으로 쉐이더 소스 그 다음에 프레그먼트 지금 gl. 프레그먼트 쉐이더 라고 하는 거기에다 넣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gl. 크리에이트 쉐이더 한 다음에 쉐이더 소스 코드 프레그먼트 쉐이더 에다가 프레그먼트 쉐이더 소스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트링이겠죠. 스트링 그렇죠? 스트링입니다. 문자열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열로 집어넣으면 이걸 컴파일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컴파일하는데 gl. 컴파일 쉐이더 이렇게 갖고 gl. 버텍스 쉐이더 프레그먼트 쉐이더 합니다. 컴파일 쉐이더는 이게 프레그먼트 쉐이더인지 버텍스 쉐이더인지 자동으로 알고 그냥 컴파일을 합니다. 하고 나면 하고 나면 이 다음 단계로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순서대로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오브젝트를 크리에이터 하구요. 지금 gl.하고 프로그램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gl이라고 하는 건 컨텍스죠. getContext 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프로그램 오브젝트가 이미 선언되어 들어 있는 오브젝트가 하나 들어 있다는 겁니다. 디폴트로 그렇죠? 꼭 gl에 있는 컨텍스트를 써야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걸 쓰는 게 굉장히 여러모로 데이터를 인캡슐레이션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어테치를 합니다. 쉐이더를 어테치 해요. 쉐이더는 두 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프레그먼트 쉐이더하고 버텍스 쉐이더를 어테치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오브젝트에 프레그먼트 쉐이더와 버텍스 쉐이더가 컴파일된 상태로 들어간 다음에 링크 합니다. 링크 하면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두 개의 다른 프로그램이 연결되어야 되는 게 있죠. 기억나세요? 프레이먼 쉐이더하고 버텍스 쉐이더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뭘 써야 된다고 했죠? 네. 배링을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 것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링크를 해줘야 됩니다. 링크 프로그램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유스 프로그램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랩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 쉐이더 프로그램을 자주 바꾸는 것은 굉장히 나빠요. 성능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렇겠죠. 병렬처리 프로그램에서 나 이제부터 다른 프로그램을 쓸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성능이 나빠지겠죠. 그렇죠? 네. 이거는 특수한 목적에서만 사용하셔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오픈질 1.00에 상세히 어떻게 프로그램 랭치가 구성되는지 볼게요. 샵인크루드 C 언어에서 본 것처럼 샵인크루드 샵디파인 이런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샵 언디파인트 샵이프 샵이프데프 샵앤디프 이건 C 언어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니까 네. 생략하겠습니다. 프라그마는 예를 들면 디버깅이나 이런 목적으로 컴파일을 한다 라고 선언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익스텐션 버전 라인 이 부분이 좀 다른데요. 익스텐션은 오픈질 웹질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확장 모듈을 만들어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익스텐션이 있으면 나 이 익스텐션을 붙였을래 라고 하는 기능들을 쓰고 싶을 때는 샵 익스텐션을 붙였습니다. 우리 지금 튜토리얼에서는 그건 다 주지 않겠습니다. 버전이 있는데 버전은 우리는 당연히 100만 씁니다. 그래서 버전은 100만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 미리 정해져 있는 매크로 값이 있어요. 예를 들면 라인 번호 그 다음에 파일 버전 파일은 파일 네임이 됩니다. 파일정보가 되겠고요. 버전정보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레그먼트 지혜 프레그먼트 프리시션 하위는 뭐냐면 프레그먼트 프로세서에서는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조금 이따 배우는데 이제 그 프로팅 포인트의 프리시션을 굉장히 높은 프리시션으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안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꼭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표준에서 지원하면 좋아. 옵션이야. 그런데 만약에 네가 지원을 하면 이 값을 트루로 만들어 놔. 그러면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선 프레그먼트 쉐이더에서 하이프리시션을 쓸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프레그먼트 쉐이더에서 고급 고정밀 계산 높은 정밀도 가는 계산을 해야지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 이제 휙하고 보시면 이제 랭기지에 등록된 이미 등록된 키워드들이에요. 등록된 키워드라는 건 이걸 변수명으로 쓸 수 없다는 거죠. 보니까 attribute 라고 있는 게 있고 쭉 이것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다 배울 겁니다. 보니까 휙하고 보면 break, continue, to, for, while 이렇게 반복는 도 있고요. if, s도 있고요. in, out, in, outs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함수에서 어떤 변수들을 포인터가 없는 대신 in, out 또는 in, out 써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floating, integer, void, full, true, pulse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하 그리고 아까 floating 포인트의 정밀도를 정해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low, medium, high, p 죄송합니다. medium이 아니고 medium, p입니다. medium, p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밀도를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nvariant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도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이 어떤 변수를 변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invariant 그러니까 변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거 저도 정확히 어디다 쓰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discard, return 이런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가 이 매트릭스 2, 3, 4 는 결국에 가서는 뭐냐면 이거는 4개짜리 어레이 9개짜리 어레이 그 다음 이건 16개짜리 어레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벡터가 그냥 벡터 2, 3, 4 라고 쓰면 매트릭스는 모두 아 먼저 매트릭스는 모두 전부 플로트입니다. 아시겠죠? 플로트니까 플로트니까 플로트의 예를 들면 프레시전 정할 수 있겠죠? 매트릭스는 대부분 하이피로 정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로우피로 정할 수도 있겠죠? 아 이 숫자들이 굉장히 적은 작은 값이고 계산이 적은 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매트릭스도 로우피로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하이피로 합니다. 벡터는 벡터라고 선언되면 전부 플로트입니다. 그리고 i100이라고 하면 인티저 벡터가 되겠고 b100이라고 쓰면 불리한 벡터가 됩니다. 불리한 벡터를 같은 걸 어떻게 쓰냐? 불리한 벡터가 어떠실 때가 있냐? 그럼 예를 들면 벡터가 x1, y1, z1, w1이 있고 그 다음에 x2, y2, w2가 있을 때 이 두 개를 두 개를 컴포넌트 바이 컴포넌트로 비교하면 비교하는 연산을 하면 4개짜리 불리한 벡터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 요거는 예를 들면 얘는 크고 얘는 작고 얘는 크고 얘는 작고 그러면 트루퍼스 트루퍼스 이런 식으로 불리한 벡터가 4개짜리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샘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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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브는 텍스처 오퍼레이션 인데요. 우리가 지금 요걸 딱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하 텍스처 오픈 NCL ES2.0 또는 웨지에 1.0 에서 지원하는 텍스처 는 2D 텍스처 샘플러 큐브 텍스처 두 가지 종류 텍스처를 지원한다는 것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큐브 처럼 맵핑 6장이 필요합니다. 이미지가 두 장 이미지가 한 장 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맵핑하는 방식이 있다. 텍스처 맵핑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럭트도 쓸 수 있다. 하는 거죠. 스트럭트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체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뭐 뭐 뭐 는 인티저 뭐 는 프로팅 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구조체를 만들어서 함수화 주고받고 계산하는데 쓰고 하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어 그럼 이제 베이직 데이터 타입 베이직 데이터 타입 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데이터 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연산자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C 언어에서는 당연히 인티저 플로트 불 보이드 이런 것이 이제 베이직 타입으로 있죠. 그런데 2차원 벡터 3차원 벡터 4차원 벡터 이거 프로팅 포인트 4개 짜리 벡 벡터 잖아요. C 언어에서는 베이직 데이터 타입 아닙니다. 물론 C++ 에도 100 100 100 점 H 그 인클루 하면 되나 하여간 그렇지만 이 벡터들이 기본 데이터 타입 이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냐면 예를 들면 벡터 4개 짜리 V A 가 있었고 V B 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 equal 해 놓으면 V B 가 V A 로 카피 됩니다. X, Y, Z, W 가 카피 가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integer 벡터도 있고 불리한 벡터도 있습니다. 행렬은 2차원 행렬, 3차원 행렬, 4차원 행렬이 있고요. 이게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면 컬럼 메이저입니다. 컬럼 메이저라는 게 뭐냐면 행렬이 우리 수학식을 행렬을 이렇게 썼다고 했을 때 컬럼 메이저는 첫 번째 엘리먼트 두 번째 엘리먼트 세 번째 엘리먼트 네 번째 엘리먼트 다섯 번째 엘리먼트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간다는 거죠. 4X4 행렬 이면 맨 끝 15번째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는 게 컬럼 메이저 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레퍼런싱 어떻게 참조를 하냐면 매트릭스 선언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참조 합니다. 그러니까 로우 컬럼 입니다. 로우 컬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걸 갖고 싶 아니 3X3 그러니까 여기 가고 싶다 그러면 로우 가 두 번째 로우 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컬럼 입니다. 그러니까 2 4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명령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array 는 C 언어처럼 돼 있다. 그리고 structure 도 C 언어처럼 되어 있다. 내가 예를 인티저 다섯 개를 선언 해야 돼요. 인티저 A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언 하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매트릭스와 벡터의 멀티플리케이션 입니다. 그 곱셈은 어떡하냐 이렇게 합니다. 한쪽은 매트릭스 한쪽은 벡터를 넣고 이렇게 곱셈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매트릭스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벡터가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데 벡터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에 따라서 결과가 좀 많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 벡터가 이렇게 앞에서 곱해졌을 때는 이거 곱하기 이겁니다. 그러니까 W하고 곱해지죠.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UX 입장에서 UX 하나 볼게요. UX는 어떻게 해서냐면 M0, M4, M8, M12 곱하기 그러니까 맨 마지막 컴포넌트가 M12 곱하기 VW잖아요. 그렇죠? VW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UX가 어떻게 해선 되냐면 맨 마지막 컴포넌트가 M3 곱하기 VW잖아요. VW 곱하기 M3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트릭스를 줬는데 쉐이더에서 이렇게 계산할지 이렇게 계산할지에 따라서 줘야 되는 매트릭스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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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하 나는 벡터를 맨 앞에다 곱할 거야. 맨 뒤에다 곱할 거야. 이걸 미리 생각하시고 매트릭스를 짜주셔야 됩니다. 아 우리 헬로우 월드에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실습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포인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습니다. 포인터는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포인터 대신에 포인터하고 유사한 인, 아웃, 인앤아웃 이런 기능으로 쓰시면 네. 함수를 만들 때 포인터가 있는 것처럼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럭트는 C 언어하고 비슷한 스트럭트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트 간에 카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고 당연히 스트럭트를 함수 간에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벡터하고 매트릭스가 베이직 타입이에요. 기본 자료형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곱셈을 하면 그냥 곱셈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그냥 펑션에 패러메터로 그냥 벡터 4개짜리 집어넣으면 4개짜리 그냥 확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그리고 리턴 값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 매트릭스 3개짜리 A를 받아서 예를 들면 A 매트릭스 어떻게 어떻게 고쳐가지고 리턴 값으로 A 매트릭스 3개짜리를 다시 리턴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매트릭스가 말하자면 new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리턴 값으로 매트릭스 값이나 벡터를 쓸 수 있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복잡한데요. 퀄리파이어 입니다. 퀄리파이어라는 건 뭐냐면 우리말로는 한정자라고 부르는데 변수율을 한정짓는 겁니다. 이 변수는 어떤 종류의 변수야 라고 딱 한정을 짓는 거죠. 한정을 짓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스토리지 퀄리파이어는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냐면 첫 번째가 콘스트 하면 이건 상수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팔할 때 그냥 대치 리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 이거는 우리 알죠. 버텍스 속성을 정할 때 애트리뷰트라고 했죠. 이거는 버텍스마다 다른 속성 값을 줄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니폼 이건 뭐냐면 모든 버텍스나 프레그먼트 쉐이더나 버텍스 쉐이더에 모든 프로세스가 공통으로 모든 버텍스나 모든 프레그먼트가 공통으로 갖는 어떤 입력 값을 원할 때 유니폼을 씁니다. 애트리뷰트는 애트리뷰트는 버텍스 애트리뷰트예요. 그 버텍스마다 다른 속성을 주고 싶어요. 삼각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버텍스의 위치가 있겠죠. 포지션 X, Y, Z가 있을 것이고 컬러가 R, G, B, A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각각 이거 하나가 포지션이라고 하는 애트리뷰트 컬러라고 하는 애트리뷰트잖아요. 이것 때 애트리뷰트는 버텍스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은 유니폼 해놓고 버텍스마다 다 다른 게 아니라 모든 버텍스로 똑같이 갖는 어떤 유니폼 값이에요. 예를 들면 전체를 투명도를 예를 들면 투명도 알파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걸 0.5로 해 0.5야 그걸 유니폼으로 전달해 주면 전체를 0.5로 그린구나 모든 버텍스가 0.5를 얻다가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베링은 몇 번 설명했는데 프레그먼트 쉐이더와 버텍스 쉐이더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베링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버텍스 어트리뷰트 버텍스 어트리뷰트 중에 포지션 값 우리가 이제 프리디파인드 아웃풋 값으로 포지션 버텍스의 포지션 값을 결정해서 질 포지션을 썼죠. 그리고 베링 밸류들은 라스터라이저에 의해서 인터폴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인터폴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베링 값으로 베링 값으로 제가 직선을 해볼게요. 직선을 줬는데 베링 값으로 여기다가 1.0을 뒀고 여기다가 0.9를 줬어요. 그러면 라스터라이저 신 단계에서 여기 라스터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픽셀들이라고 하지 말고 프레그먼트가 만들어질 때 여기서 여기가 10픽셀이 있었다면 0.99 0.98 이런 식으로 인터폴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인터폴레이션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베링 값과 GL 포지션 값이 버텍스 아트리뷰트 값이 자동으로 인터폴레이션이 일어나서 프레그먼트 쉐이더에 전달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전 퀄리파이어가 있었어요. 벡터나 프로팅 포인트만 쓰이는 건데 프로팅 포인트나 벡터 또는 매트릭스 제도 쓰이죠. 이때 정밀도를 하이피 로 할 거냐 미디엄피 로 할 거냐 로우피 로 할 거냐 하이피는 32비트 프로팅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미디엄피는 16비트 프로팅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로우피는 8비트 프로팅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메타 펑션의 파라메타는 인, 아웃, 인아웃 이런 식으로 씁니다. 함수에서 함수의 F를 선언하는데 예를 들면 인하고 그 그렇죠 네 프로트 프로트 A 하면 A는 입력으로만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 아웃 B하고 파라메타를 쓰면 인아웃 B라고 쓰면 B는 입력으로도 쓰고 출력으로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 아웃, 인아웃 이렇게 써가지고 값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베리언트, 인베리언트 이거는 뭐냐면 어떤 값을 변하지 않고 계속 고정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저도 한 번도 써본 적은 없다고 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을요. 반드시 이 순서대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베리언트, 베리언트 이걸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퀄리언트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만약에 나 인베리언트 이런 거 안 써. 그럼 이거 없어도 돼요. 근데 순서는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순서는 반드시 딱 지켜야 돼요. 스토리지, 그 다음에 프리시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트리뷰트, 하이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예를 들면 벡터4 이렇게 나오겠죠. 퀄리파이어 다음에 자료 형성은 나오겠죠. 그 다음 벡터4, 마이버텍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스토리지 퀄리파이어 그 다음 예를 들면 스토리지 퀄리파이어 예를 들면 어트리뷰트 유니폼 그 다음에 파라메타 퀄리파이어 함수라는 얘기겠죠. 함수는 인앤아웃 그 다음에 프리시션 하이피 하이피 그 다음에 플로트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인앤아웃 인한 다음에 하이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에 대해서는 퀄리파이어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트리뷰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어트리뷰트로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매트릭스도 어트리뷰트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또는 벡터 그 다음에 플로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오픈제일 ES나 웹제일 1은 어트리뷰트를 최대 그러니까 최소한 8개 이상은 지원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만약에 매트릭스 4로 전부 어트리뷰트를 전달해 줬다고 하면 그러면 매트릭스 4는 16개잖아요. 그쵸? 4 곱 8 곱하기 16이니까 그쵸? 128이죠. 그쵸? 128개까지 프로팅 포인트 넘버 128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최대 그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쓰는 일은 본 적이 없어요. 버텍스 어트리뷰트로 매트릭스로 넘겨주고 그것들을 더 복잡스럽거든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면 그쵸? 그 다음에는 애트리뷰트는 당연히 보통 우리가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에다가 저장해서 샌딩하죠. 유니폼은 모든 모든 프리미티브 모든 프리미티브라는게 모든 버텍스 또는 모든 프레그먼트에 똑같이 콘스탄트인 값을 사용하고 싶을 때 공통적인 값을 사용하고 싶을 때 유니폼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유니폼 값은 당연히 리드온입니다. 쉐도 안에서는 리드온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이 유니폼 값을 바꾸어가면서 어 바꿔서 어 지표에다 보내줄 수가 있어요. 지표한테 보내준다는 건 곧 쉐도한테 보내준다는 뜻이겠죠. 바꿔서 쉐도한테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요것도 한번 제가 프로그램에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가 그 어떤 어 저희가 유니폼으로 어 매트릭스를 전달해 줬는데 그 매트릭스 값을 바꾸어 주면 어떤 일이 그림에서 일어난 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어링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네 유니 저 프레그먼트 쉐더 버텍스 쉐더 사이에 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쓴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라스터라이저에서 자동으로 인터플레이션이 된다고 생각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플로팅 포인트 벡터 2.3.4 매트릭스 2.3.4 를 베어링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티저는 안되나요. 네 인티저는 안됩니다. 인티저나 불리어는 베어링으로 선언해서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이 베어링이라고 나는게 ESS 1.0 많습니다. 300 에서는 이게 인아웃으로 바뀌었어요. 인아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는 GDS 1.0 에서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에서 이미 개념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과 아웃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인앤아웃은 있을 수가 없죠. 프레임워트 쉐이더에서 버텍스 쉐이더로 데이터가 오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프리시전 얘기가 나왔는데 프리시전은 로우피는 아니요. 파라마타 패싱 밸류 쉐이더 오케이 이거는 이제 함수죠. 인 아웃 인아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인 아웃 플로팅 마이 플로트 라고 하는 것은 입력 출력으로 쓰는구나 그 다음 벡터3로 라이트를 쓰면 디폴트가 인이에요. 그래서 안쓰면 안쓰면 인이에요. 그래서 아 벡터3가 여기 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벡터3가 입력으로만 쓰는구나 그리고 이건 입력이니까 노멀 그 다음에 아웃 출력을 스페큘러 라고 하는 데다가 출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아시겠죠. 그러면 스페큘러에다 어떤 값을 쓰면 이 값이 여기다 준 패라메타에 저장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리턴도 할 수 있어요. 리턴 리턴 값은 벡터4개짜리 값을 리턴 하니까 리턴 값은 이렇게 해서 노멀 벡터 라이트 벡터 하고 도트 는 뭐하는 거냐면 도트 프로덕트 하는 겁니다. 벡터 도트 프로덕트 해서 리턴 했네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함수를 만들 수 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프리시전 인데요. 프리시전 에서만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미리 알고 계시면 돼요. 프리먼트 쉐이더 해서 하이피를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색상 값은 로우 프리시전 을 해도 충분 합니다. 그리고 미디엄 피는 로우 피와 하이 피의 썸머 썸맹 썸매 왜 이렇게 애매하게 썼나 교수님 아까 하이피는 32비트 로우 피는 8비 16비 아니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다는 뜻이고 그게 표준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서 나는 하이피 64비 할 거야 그렇게 칩을 비싸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나는 로우피 16비 쓰고 미디엄피 32비 쓸 거야 이렇게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우피 하이피 사이에 미디엄피 가 있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 정밀도 얼마나 정밀도 가 있는지 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로우피 는 8비트 플로팅 포인트 하이피 는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이상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디폴트 프리시저 는 요 예를 들면 이 하이피 미디엄피 로우피 를 안쓰면 어떻게 되냐 는 거에요. 안쓰면 일반적으로 플로팅 포인트 는 하이피 가 됩니다. 인티저도 하이피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하이피 로우피 미디엄피 이거를 안쓰면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시젠 퀄리파이어 는 항상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퍼레이터 입니다. 아까 오퍼레이터 프리시던스가 어떻게 되냐 했는데 C++ 오퍼레이터 프리시던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로 프리시 프리시던스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어레이 그 다음에 펑션 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 그 다음에 더셈 쉬프트 그 다음에 엔드 오퍼레이션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리한 값을 인티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1과 0이 나옵니다. 그리고 플로팅 포인트를 인티저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값들을 원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바꿀 때는 이렇게 씁니다. 어? 교수님 이거 원래 C에선 이거 아닌가요? 인트 이렇게 쓴 거 아닌가요?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벡터의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벡터3 플로트하면 예를 들면 플로트 값에 1.0을 넣으면 3개 벡터에 전부 1.0 1.0 1.0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티저 벡터 4개에 벡터 넷을 넣으면 인티저 값이 플로팅으로 바뀌겠죠. 벡터2 에다가 플로트 플로트 넣어도 되고요. 벡터3 에다가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이런 조합으로 값을 넣으면 알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벡터 두 개로 바꾸면 앞에 두 개를 선택해서 씁니다. 그리고 행렬인 경우에는 어 그 이렇게 매트릭스 3x3 매트릭스 플로트값 1.0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네 그 대각선 값이 1,1,1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1,1,1 나머지 부분 0,0 죄송합니다. 0,0,0,0,0 이런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2를 이 순서대로 쭉 넣으면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컬럼메이저라고 그랬죠? 컬럼메이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벡터 3개를 집어넣으면 역시 컬럼메이저로 이렇게 벡터1 벡터2 벡터3가 컬럼메이저로 매트릭스를 만들게 됩니다. 스트럭트는 시연어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컴포넌트는 시즐드 스위즐드 컴포넌트가 있는데 0,1,2,3 이것하고 X,Y,Z,W,RGB,A,S,T,P,Q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이 짝으로 쓸 수 있고 이렇게 콤비네이션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벡터 4개짜리에 이렇게 해서 넣으면 포지션에 X,X,Y,Y가 카피 떠져서 두프에 저장된다는 거예요. 이 스위즐은요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정확한 버전은 모르겠는데 어떤 버전에서는 이런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플로트로 플로트로 F를 선언했어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여기처럼 벡터포스라고 선언하는 데다가 예를 들면 포스점 X,Y,Z 에다가 예를 들면 프로틴포인트 F.XX X 이렇게 선언 이렇게 쓰면 X,Y,Z에 X,XX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게 되는데 이거는 스칼라 값에 대한 벡터 값이 아니잖아요. 벡터 값이 아닌 스위즈를 아마 우리 쉐이더에서는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벡터에 대해서만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리고 매트릭스는 이런 식으로 이미 말씀드렸죠. 컬럼 메이저다 라고 하는 거 그죠? 그 컬럼을 정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매트릭스는 거기에 두 번째 컬럼을 바꾸고 싶어 그럴 때는 네 벡터를 예를 들면 전부 2,2,2,2로 바꾸고 싶어 그럼 2,2,2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4개짜리 벡터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행렬에 이게 뭐가 들어있을 거고 여기가 2,2,2,2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매트릭스도 컴포넌트, 컴포넌트 도로 컴포넌트 한 줄이 컬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컴포넌트를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2차원 행렬로 억세스 하시면 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와 매트릭스의 연산 예를 들면 어떤 벡터에다가 2.0을 곱하면 가까이 컴포넌트에 전부 2.0을 곱해집니다. 그리고 벡터에다가 그냥 덧셈을 하면 벡터끼리 덧셈을 합니다. 그리고 곱셈을 하면 벡터와 매트릭스를 곱하면 벡터와 매트릭스의 곱셈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리고 그 도트하면 도트 프로덕트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나온 결과물이 네 도트 프로덕트 프로덕션 값은 스케일러잖아요.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벡터가 나오죠. 벡터값으로 저장됩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결국 이제 이 계산은 이 계산하고 똑같다는 얘기에요. 3x3 행렬로 계산하면 유엑스는 이거고 유아이는 이거고 유젯은 이거죠. 이것과 이의식은 동일한 식인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함수 중에 그때 함수 얘기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매트릭스 이게 매트릭스고 이게 매트릭스2가 있을 때 이렇게 곱셈을 해버리면 행렬의 곱셈입니다. 이렇게 곱셈을 거고 이렇게 곱해서 이거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컴포넌트 바이 컴포넌트로 곱셈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컴포넌트 바이 컴포넌트로 곱셈을 하고 싶을 때는 쓰는 명령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함수 명령이요. 그리고 이 연산의 프리시저는 구현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어떤 기계에서는 정밀하게 계산이 되고 어떤 기계에서는 정밀하지 않게 계산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있냐면 반복문, 조건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카드는 버리는 거고요. 이건 디스카드는 프레그먼트 쉐이더만 쓸 수가 있고요. 리턴 브레이크 컨티뉴 포 루프나 두 화일 루프 이런 데서 조건문을 따라서 브레이크는 컨티뉴을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 베리어블들이 있는데 이 변수명은 당연히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GL 포지션 버텍스 쉐이드는 GL 포지션 값 GL 포지션 값으로 버텍스의 포지션 값을 정해서 결과물을 아웃포트에서 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사이즈 값 그러니까 포인트 사이즈 값을 예를 들면 내가 이 버텍스는 포인트를 크게 하고 이 버텍스는 포인트를 작게 해야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네 나중에 GL 드로우 어레이나 GL 드로우 엘리먼트 드로우를 할 때 포인트의 크기를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스코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라그먼트 글로벌 스코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함수에서도 그냥 GL 포지션을 불러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함수에서 GL 포지션 값은 뭐야 라고 정하고 쓰면 그냥 써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라그먼트 쉐이더는 GL 프레그 칼라나 GL 프레그 데이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 있는데 프레그 칼라는 RGBA로 RGBA로 이게 결과물을 내는 거고요. 이거는 다른 어레이로 형식으로 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쓰셔야 됩니다. 하나만 써야 됩니다. 근데 저는 GL 프레그 데이터를 써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조금 한 번도 성공해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GL 프레그 나중에 어드밴스 코스를 만들면 프레그 칼라 데이터를 쓰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튜토리얼에서는 프레그 칼라로 컬러 프레그먼트의 색깔을 정해서 보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프레그 코지네이트 그 다음에 프레그 포인트 코지네이트 그 다음에 GL 프론트 페이싱 이런 것들은 전부 프레그먼트 쉐이더나 에서 쓸 수 있는 건데요. 이 값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 포인트 코지네이트 프레그 코지네이트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GL 포지션에다가 어떤 값을 XYZ 값을 ZW 값을 넣어서 보내줬잖아요. 그런데 그 값과 프레그 칼라 프레그 코지네이트 값은 다릅니다. 여기 우리가 GL 포지션 값은 W 값이 경우에 따라서는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프레그 코지네이트는 전부 이게 1이 되도록 W 값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XYZ를 전부 W로 나눈 값이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 코지네이트는 무조건 1이 되고요. 어? 교수님 그럼 W가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1이 됩니다. 이게 0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1이 됩니다. 프레그 코지네이트의 마지막 좌표는 W는 무조건 1이 되고 나머지 XYZ 값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스크린 코지네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스크린 코지네이트인지 정확히 스크린 코지네이트는 예를 들면 0,0에서 우리가 뷰포트를 300-300으로 잡았을 때 300-300이 될지 뭐가 될지는 사실은 사실은 약간 좀 헷갈리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값들은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면서 쓰는데 프레그 코지네이터를 가지고 무슨 연산을 하는 거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프레그먼트 코지네이트가 얼마 if문에다가 프레그먼트 코지네이트가 얼마보다 크면 뭘 하고 얼마보다 작으면 이렇게 쓰는 거는 좋은 연산 방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좋은 연산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병렬 처리에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프레그먼트들은 조건문 때문에 웨이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능을 떨어뜨리는 연산이 됩니다. 하여튼 프레그 코지네이트가 리더올리급 값으로 프레그먼트 쉐드에 있다.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 삼아서 이 프레그 코지네이트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인트 코지네이트는 포인트의 포인트의 코지네이트가 되고요. 프론트 펜싱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데 퍼프레그먼트 오퍼레이션에서 나는 이렇게 버텍스가 삼각형일 때 맞습니다. 라인이나 포인트는 상관없고요. 포인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버텍스의 순서가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시계 반대방향이고 만약에 1, 2, 3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고 얘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프론트 페이스가 프론트 페이스가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를 정해놓으면 자동으로 예를 들면 프론트 페이스는 반시계 방향이냐 라고 해놨을 때 이 프론트 페이스가 반시계 방향이면 트루가 되고 반시계 방향이 아니면 펄스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잘 이용하면 또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프론트 페이싱은 원래 어디에 쓰냐면 컬링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컬링은 뭐냐면 프론트 페이싱만 그려 백페이스만 그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GL 프론트 페이싱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어? 나는 프론트 페이스인 경우에는 진하게 그리고 백페이스인 경우에는 약하게 그리고 싶어. 프론트 페이스인 경우에는 컬러로 그리고 백페이스인 경우에는 흑백으로 그리고 싶어. 이런 오퍼레이션을 하고 싶을 때 저 GL 프론트 페이싱을 이용하면 그런 효과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빌트인 어트리뷰트 속성들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정하든 정하지 않든 미리 리드온이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최소값이에요. 지난번부터 계속 썼었죠? 어트리뷰트 최대한 버텍스 어트리뷰트 쓸 수 있는 최대 최대 개수는 8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8개보다 클 수도 있어요. 나는 GPU를 좋게 만들고 싶어 어트리뷰트를 100개까지 128개까지 쓸 수 있게 만들고 싶어 그렇게 만든 벤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GL 맥스 버텍스 유니폼 버텍스 유니폼 벡터는 유니폼으로 쓸 수 있는 벡터가 총 128개 이거는 유니폼 벡터예요. 벡터 128개입니다. 그러니까 128개를 매트릭스 118개를 쓸 수 있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스 베링 벡터는 8개다. 이것도 8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베링으로 많이 전달해 주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GLES 칩은 8개만 지원하기 때문에 8개 이상 전달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맥스 버텍스 텍스처 이미지 유니트 0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버텍스 텍스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0이에요. 0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뭔 소리예요? 네 오픈 GL에서는 이거는 버텍스 텍스처 는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선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난 우리 기계는 이거 만드느라 복잡하니까 안 할래. 그럼 0이 되는 거예요. 오픈 GLES 2.0 칩인 거예요. 근데 어? 이 기능 재밌는데? 이 기능 쓰면 되게 만들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럼 난 만들래. 이거 4개까지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4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니멈 리퀘이먼트 오브 뭐냐면 웹GL 스탠다드 에요. 스탠다드 가 요구하는 최소 수량 그 다음에 프레그먼트 벡터 16개 이런 거는 드로우 버퍼 드로우 버퍼 최소한 하나 이상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텍스처는 8개까지 쓸 수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빌트인 유니폼이 있는데 유니폼 값 유니폼 값 뭐라고 그랬죠? 버텍스나 프레그먼트 동일하게 쓴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니까 GL Depth Range Parameters 이런 것을 읽으면 이 리어 파 값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퍼프레그먼트 오퍼레이션에서 데프스 테스트를 할 때 또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G버퍼 Z버퍼 알고리즘을 만들 때 쓰는 값입니다. 최고 가까운 값은 얼마 최고 먼 값은 얼마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텍스 쉐이더에 버텍스 쉐이더에 함수들이 미리 정해진 함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삼각함수 그리고 sincos radian degree 바꾸는 것 있고요. sincos arx 콘센터 arx tan 아탄 투과 있습니다. 아탄 투은 파라메터 y x 로 줘야 됩니다. exponential 함수 square root 함수 inverse square root 는 이겁니다. 1분에 그리고 abs 절대값 부호 플로어 seal 높임 이죠. 비유 fract 모듬 민 max 클램프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영역으로 잘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컬러값은 0에서 1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1.5는 어떻게 해요? 근데 1.5도 컬러값을 쓰려면 1.0으로 돼야 되겠죠. 만약에 마이너스 1.4는 1.5는 그것도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영역의 값으로 이 벗어난 값은 1로 0보다 작은 값은 0으로 이렇게 만든 걸 클램프라고 합니다. 클램프 아시겠죠. 믹스 스텝 스무드 스텝 이건 뭐냐면 인터폴레이션 하기 위해서 쓰는 값이고요. 기약적인 거는 길이, 랭스, 디스턴스, 그 다음에 닷 프로젝트, 크로스 프로덕트, 페이스 포워드 그 다음에 리플렉트, 리플렉트 요것들은 각각의 나중에 제가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도트나 크로스 프로덕트는 벡터, 벡터, 저기라는지 알겠죠. 그리고 리플렉트는 예를 들면 노말 벡터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벡터를 집어넣을 때 반사되는 벡터는 무엇이냐 이런 걸 계산할 때 쓰는 거고요. 리플렉트는 굴절이죠. 굴절율이 얼마일 때 얘가 이렇게 들어간 벡터가 어떻게 굴절이 됐다면 이 굴절된 벡터는 무엇이냐 이런 걸 계산을 때 씁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 컬럼 멀티플라이는 뭐냐면 아까 매트릭스, 매트릭스가 2x2 매트릭스가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컴포넌트, 컴포넌트끼리만 곱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컴포넌트들의 어떤 비율로 곱하고 싶을 때 이렇게 씁니다. 매트릭스 컬럼. 근데 그냥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매트릭스와 매트릭스의 매트릭스 멀티플릭스는 행렬의 곱셈이 됐겠죠. 그 다음에 벡터 릴레이션이 있고요. 벡터, 그 다음에 이것들을 예를 들면 벡터 두 개를 넣으면 리턴 값은 트루퍼스, 트루퍼스 이런 식으로 분리안의 벡터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갓냐, 나디꼬리냐, 애니냐, 올이냐, 나트냐 이런 것들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벡터들 간의 관계연사자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수들이 또 있는데요. 버텍스 쉐이더에서만 이거는 뭐냐면 텍스처 함수인데요. 텍스처 함수는 버텍스 함수에서 버텍스에서 쓸 수 있는 거, 프리먼트 쉐이더에서 쓸 수 있는 거, 양쪽에서 다 쓸 수 있는 게 좀 다릅니다. 교수님, 버텍스에서는 텍스처를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네, 만약에 어떤 칩이 버텍스 쉐이더에서 지원하지 안 된다고 하면 이 명령들은 다 쓸모없는 명령이 되겠죠. 그런데 지원한다면 이 명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명령들이 다 있잖아요. LOD, LOD, LOD 명령이 있고 이런 명령들이 있는데 이 명령들이 보면 LOD 명령들은 버텍스 쉐이더에서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어떤 이렇게 2D,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있는데 양쪽 다 쓸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똑같은 명령, 텍스처 2D 명령인데 텍스처 2D 명령인데 텍스처 2D 명령인데 여기는 바이어스가 있는 패러메터가 들어있는 텍스처 2D 명령은 프레그먼트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텍스처 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이어스가 없는 텍스처 2D 명령을 프레그먼트 쉐이더에서 쓸 수도 있고 버텍스 쉐이더가 지원하면 버텍스 쉐이더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LOD에 관련된 것들은 버텍스 쉐이더에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알고 아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텍스처를 쓸 때 또는 쉐이더를 만들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아 맞아 펑션이 이런 기능이 있었지 맞아 쉐이더 랭귀지가 이런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었지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기능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크로노스 그룹에 있는 OpenGLES 쉐이딩맹기지 스펙을 받아도 좋고요. 우리 퀵레퍼런스 카드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보면 관련된 정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헬로점.js 고쳐서 쉐이더 스위칭한 것 그리고 쉐이더의 몇 가지 중요한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